예 오늘도 오늘 진짜 오랜만에 그 사금을 뭐 아주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쪽 사금지 있는 쪽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냥 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잠깐 1시간 정도 이게 물에 안 들어가고 장아 일반 장아 신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들어가서 조금 하고 지금 갈려고 합니다 아 여기도 사철이 많네 뭐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면은 항상 이렇게 금이 반겨주니까 좋습니다 아 노란금이 이렇게 반겨주니까 그래도 오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금 좀 보고 가면은 아주 힐링이 됩니다 힐링이 돼 아우 이쁩니다